미쳤어요, 비주얼!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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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매웠는데? 무나 낙지 볶음면! 미쳤어, 미쳤어! 무나! 고양 잡기~! 나는 고양 잡기의 신이다 아이고 보이고, 죄잡혀랑만! 꽃게 전복 20분 문어 문어 얼음물 얼음 샤워 냄새 치우기 공격 완성 짜잔 불닭 낙지볶음면 스톱 올리브오일 대파, 양파 양파 낙지 낙지가 무슨 문어만 해 엄청 통통해 넣어줄게요 자 이번엔 불닭소스 추가용 불닭소스 조금만 너무 빛깔이 좋다 물 콩닥 부어줄게요 소영 안녕하세요 쏘영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문어, 낙지, 불닭볶음면 미쳤어요! 미쳤어요! 오늘 사이드로는 치즈소스, 마요네즈소스, 날치알소스 준비했구요 나중에 밥도 비벼 먹을거구요 떠먹을 계란국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는 안 빠질 수 없는 김도 준비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우선 오늘은 콜라말고 맥주부터 짜잔 보니까 스프라이트 사이다 맛 나는 맥주가 있더라구요 뭐야 뭐야 색깔이 약간 연노랑인데 시원해요 시원해요 자 그럼 낙지를 비워볼게요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낙지 토실토실하다 진짜 오 면 낙지들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네 상상 불맛 나 면 닭지가 진짜 쫄깃쫄깃해 장착! 문어부터 문어가 오늘 잘 익었거든요 어떡해 이거 봐 잘리니까 딱 보면 알아 잘리는데 그냥 기가 막히다 문어 다리 가리비 와 미쳤다 와 매워 전복 두개 매워 전복 두개 와 날칭 눈이 내려요 쌀게요 바로 뜯는기야 와 와 제일 상해 껍데기를 따서 자 이거는 치즈소스에 치즈소스 문어 다리 치즈소스 와 너무 맛있는데 치즈소스? 와 와 와 와 와 와 가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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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시에 낙채 한 번 더 마요네즈 날치열 싸서 계란국 준비 음 이게 소스가 좀 매워요 근데 매콤하면서 맛있는 맛 아니죠? 이리와 짜잔 낙지랑 낙지낙지 낙지낙지 세밥 흰밥을 갖다 그냥 참기름을요 살짝 부어주시구요 얍 얍얍얍얍 얍얍얍 가리비 앞접시 장착 어머나 어머나 면이랑 같이 달려올라와 어머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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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를 안넣어 괜찮아 지금 넣어도 맛있으니까 깨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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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네 얼굴에 완전히 튀었어 육즙이 장난아니야 와 자 이 새우를 일단 다 깔아야겠다 치즈소스 퐁당퐁당당 가요 너무 맛있을거같아 이게 끝이 아니죠 담궈서 호잉 음 우와 너무 맛있어 흥 아 진짜 맛있게 넌 그늘 좀 하 미끈 오 치즈소스 오 와 오늘 이렇게 문어와 낙지볶음면을 먹어봤는데요 이야 저는 낙지는 소면만 어울리는줄 알았는데 불닭볶음면이랑도 최고입니다 불맛완전짱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